지금 당장 다시 출격하라 명하시오! 공룡을 받들지 못한다면 그 또한 죽은 목소리 전군 출정한다! 이번에는 조선 수군을 끝장내야지 공격하오! 넌 늘 나라를 잃게 하던 것이냐? 네가 모든 군사들은 당장 훈련 준비를 해라! 군량미의 말먹이는 어떠한가? 전라도가 점령당한 게 큽니다 그렇지만 않았어도 군량미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지요 대강, 외놈들이 곧 수백 척의 함대를 이끌고 서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네